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오레오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건데요. 그러면 재료 사러 갈게요. 고고씽! 지금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오레오를 살 거여서 오레오를 살 거예요. 오레오랑 초코우유 이게 만 플러스 원이. 여러분 동생 돈, 연수 돈으로 샀어요. 지금 연수가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 오레오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좋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거를 샀어요. 이게 얼만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엄청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18,000원인가 얼마에 샀어요. 진짜 싸게 구입한 편이죠? 재료는 휘핑크림, 이 스프레이로 샀어요. 그게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휘핑크림, 오레오, 그리고 초코우유를 샀어요. 여기 보면 오늘의 주인공. 철판 이동. 여기다 올려 놓을까? 더 잘 보이려나?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 세팅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아 맞다. 주걱을 안 가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 한번 만들어봤어요 미리. 그래서 어제 했는데 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롤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오레오부터 넣을게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1500원으로 고립했어요. 하나를 빼서 먹어요. 맛있다. 먼저 저는 오레오를 부숴줄게요. 이 정도면 우선 조금 부숴낼게요. 그 다음에 초코우유 이거는 900원으로 샀어요. 근데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요. 제가 어제 딸기 맛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리얼 딸기 맛이었어요. 별로 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모레오 한 개로는 부족하려나? 저는 냉장고에다가 12시간 정도 올렸어요. 설명서에도 12시간 올리라고 해가지고 12시간 올렸어요. 예정보다 잘 bottone 됐어요. 12시간 올렸어요. 10시간 올렸어요. 그게 한 까지 그wie까지 끌어가지고 일단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손에 묻었다. 이제 스프레이 크림을 이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했어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이 영상은 참고로 비율이 없어요. 그냥 감이에요. 왠지 오레오 더 넣고 싶다. 저는 그냥 안 먹거든요. 오늘이 두 번째로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렌지 주스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딸기미랑 우유랑도 해봤는데 별로 안 달아서 나중에 설탕을 더 넣었어요. 이번에는 잘 펴줄게요. 여러분 오레오 한 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만들어진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만들어진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만들어진다. 저 이거 편집에서 하나도 안 뺐어요. 이거 그냥 으깨는 것까지. 아, 어제 롤 됐는데 오늘도 될까요? 아, 어제 롤 됐는데 오늘도 될까요? 어제 처음 해봤는데 롤이 됐어요. 너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이제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좀 기다릴게요.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다 해냈어요. 얘를 어디다가 끼지? 그 동안 마셔볼게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달다 철판 아이스크림을 제가 꼭 너무 사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잠시만 처음에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거 기다려봐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오 됐어 연주님 안녕하세요 이거 왜 계속 부서지는겨? 저 먹을래요 안녕하세요 연수님 왔어요 오 이거 완전 맛있다 저 이거 먹을게요 부서졌어 제가 이거 사줬잖아요 네 연수님이 이거 오레오랑 초코유 다 사주신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요거 안 되겠는데 맛있어요 먹어봐요 먹는 쪽 슬쩍 아 이거 뭐야 음 음 뭔지 이거 네 부서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오레오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거 추천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하는 거 여러분도 이거 사보시고 잘 찾아보시면 싸게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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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